Kav Scherer 예능吧 잘한다 정국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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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다 많이 잊어주세요 아 끊어오잖아 소리 죄송합니다 이게 뭐야 marching 여기가 너무 웃겨 만족한 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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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앙 넌 넌 넌 넌 넌 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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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ÖÖ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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Ö 예아 예아 아...... 캤치 나가자고 불이크리스디까 질려서 여행해서 방금 와서 취향하나 전신기로 결정이 있는 모습이 이제 그 많은 싸움에 있는 상처 도전하나 이제 명소쇼핑하자 전원을 결땐 일으키는 황 황글 한 날 깨끗한 아는 도둑 이처럼 별이 가난 성격이 나고 불렀어 떠나서 말해 남들만 죽어 죽었어 유럽이 돼 있는 내게 그 눈을 보지 내는 거처럼 안달이 처럼 되어 화다를 돌린 내 벗어만 이루어선 난 더 축격하고 나를 높은 척 솔직히 말하기는 아직도 미쳤어 미쳤어 족클들 하는 사람을 족해 위법까지만 천천히 비지 말했어 오늘 이러를 말해야 될 것 같아 지적거든 너랑 닮은 때마다 이상한 나에게 널 만난 널 야 나 는 나 는 그의 정의 널 누군지 내 내 대로 논쟁 에스 에스 자연스러운 로마 난 제이 차 미션 가치 후우 분홍 내가 꽃이 너무 많아서 여기 열심히 나오는 거 있는 것 같은데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